데뷔 라디오, 그 다음에 로맨틱 터치! 오늘 저희가 앵콜을 받을 때 전혀 이상 못했지만 다들 음악을 오래 꾼 분들이어서 그냥 척하면 참입니다. 준비를 하나도 안했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준비... 조그만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디컴 포니 페스티벌 내년에도 또 여유로울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휴 페스티벌이었습니다. 렛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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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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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머 systemic 엔권 x3 어디가 온iet가 애ο인데 어디가 olve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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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? 앵콜? 앵콜! 앵콜! 아 이거 진짜 소닉스톤즈 멋있다 진짜 로크롤드하기 멋있다 로크롤드하기 멋있다 로크롤드하기 멋있다 라이빙! 괜찮아? 야 바보야 괜찮아? 너 뭐하는거야 지금? 맘 앞에면 어떡해? 로크롤드! 라이빙 멋있다 의상 멋있어! 로크롤드하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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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